1. 기다려주실 게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기다려주실 게임이에요. 게임 방법을 알아볼게요. 게임이 시작되면 교회가 나오고 여러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종을 칠 때까지 몇 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있는지 알아맞히는 팀이 승리! 자,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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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준비 준비 시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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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en 시작 준비 시작 시작 오늘의 게임 끝 첫째 날엔 빛이 있으라고 천지 참조 시작하셨죠 이젠 날엔 궁창 만드셔 물과 물 나눠 하늘 이름 붙이셨죠 좋았더라도 오시기에 감사해요 난 행복해요 넷째 날엔 물 모으시고 물 모으시고 창조하셨 창조하셨죠 I will rejoice 하나님 날 참 사랑해요 참 사랑해요 다섯째 날 땅에 땅의 곡물들과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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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날 참 사랑해요 오늘도 나는 방주를 만들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도 나는 intentions 다 죄를 짓고 살지 뭐 딱 한 사정 이유 있겠지 변명은 그만 난 오직 주님 따라갈 거야 물 심팔 하시는 날 그날을 내게 준비하라고 날 부르셨어 응구원의 반주 만들라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지어주신 나의 새 이름 의인 완전한 자 동행자 오직 말씀 순종해 온 세상 주님 떠나 악한 마음만 난 달리 살 거야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단 하나뿐인 구원의 길 세상 끝 그날까지 난 주님 믿어 준행할 거야 Only by faith not by sight I live only Jesus Only by grace 다 죄를 짓고 살지 뭐 딱 한 사정 이유 있겠지 변명은 그만 난 오직 주님 따라갈 거야 난 오직 주님 따라갈 거야 난 오직 주님 따라갈 거야 물 심팔 하시는 날 그날을 내게 준비하라고 날 부르셨어 중구원의 반주 만들라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지어주신 나의 새 이름 의인 완전한 자 동행자 오직 말씀 순종해 온 세상 주님 떠나 악한 마음만 난 달리 살 거야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단 하나뿐인 구원의 길 세상 끝 그날까지 난 주님 믿어 준행할 거야 Only by faith not by sight I live only in Jesus Only by grace 오늘도 나는 방주를 만들지 라라 라라라라라라 오늘도 나는 말씀 순종하지 라라 라라라라라 온 세상 주님 떠나 악한 마음만 난 달리 살 거야 오직 주님 오직 믿음 단 하나뿐인 구원의 길 세상 끝 그날까지 난 주님 믿어 준행할 거야 Only by faith not by sight 나라라라라 온 лич 주님 Only by grace not by sight 나의 노래 도 나의 노래 도 나의 노래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구나.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프게 되었구나. 내가 곧 모든 창조물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동행자였어요. 하나님은 역시 노아를 선택하셨지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큰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들을 한 쌍씩만 살려줄 것이다. 너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물이 새지 않는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산에다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저 인간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요. 어 그러게 말해요. 아니 뭐 이 세상에 큰 비가 내릴 거라나 뭐라나. 내가 평생 여기 살아서 자라는데 큰 비라고 와봐야 쬐끄만 웅덩이 정도 생기고는 바로 말라버린다구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큰 비라니. 노아 미쳤어. 정말 미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7일 뒤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코끼리, 사자, 기린, 하늘의 새까지 방주는 동물들로 가득 가득 들어차게 되었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인 샘, 함, 야벳, 그리고 새 며느리 그렇게 해서 모두 8명 뿐이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비 때문에 땅 위에 물이 차오르고 점점 불어나더니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말고는 그저 물만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비가 내리고 40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어요. 노아는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아직 물이 안 빠져서 앉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7일이 지나서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번엔 어디서 찾았는지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되었죠. 홍수가 시작되고 370일이 지나서야 땅은 완전히 마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모두 줄지어 나왔죠. 노아가 땅에 다시 발을 딛자마자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하나님은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였답니다. 나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해 나 감사드리며 내 사랑을 드리네 참 사랑 보이신 주님 모두 다해 아리진 못해도 작지만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나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사랑해 나 감사드리며 내 사랑 올려드리네 참 사랑 보이신 주님 모두 다해 아리진 못해도 참 사랑 보이신 주님 모두 다해 아리진 못해도 참지만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참지만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참지만 내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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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